안녕하세요. 키즈 슥삭공방 시청자 여러분, 몽몽입니다. 저는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 친구들과 그림 놀이로 소통하기 위한 채널인 키즈 슥삭공방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구독자가 100명이 되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소소하게나마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벤트로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짜잔! 한글이 살아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감성발달 한글 놀이책인데요. 한글을 배우거나 학습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한글로 놀아보는 그런 놀이책입니다. 어떻게 노는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짠! 의상어, 의태어가 캘리그라피로 쓰여져 있어서 감정이나 그 상황에 맞게 글씨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소통해보는 그런 놀이책입니다. 이 책은요. 2017년 한글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구독자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벤트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의 댓글창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세요. 둘째, 키즈쓱싹공방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참여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가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늘 6월 10일 수요일부터 6월 22일 토요일까지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날인 6월 21일 일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1일 일요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그 영상에서 당첨자분을 발표하고 당첨자분께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벤트 기간 동안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키즈쓱싹공방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어린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그림놀이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이오니 키즈쓱싹공방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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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